슛 드럭. 멈춰!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러시아가 탈당에 몰아갑니다. 분명했다. 생각 외로운 동안 러시아가 선전팔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전으로 낮게 이룬었습니다. 뒤쪽으로 강화해서 야자풍으로 원격골이 나옵니다. 7爆, 7爆 슛, 골! 씻은 backups 공격골을 만들어냅니다. 압박통, 9爆! 러시아와 스페인, 스페인과 러시아는 이제 운명의 승부차기로 8강 진출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겨내 미니에스타 만들어냅니다. 피켓 들어갑니다. 이제 코케가 준비합니다. 스페인의 세 번째 피커 코케와 아킹 케이비의 대결입니다. 코케, 코케 슛! 맞게 되면, 못내자게 되면. 자, 이제 우리가... 자, 호아킨. 자, 슛!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호아킨! 손방! 자, 이은재 손방입니다. 꼴로빈이에요. 자, 꼴로빈. 꼴로빈, 슛! 들어갑니다. 자, 라모스. 라모스 들어갑니다. 스페인 셰프. 슛! 들어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슛! 슛! 다 해냈습니다. 4강! 스페인은 이천이 월드컵의 슬픔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에게 해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었고요. 그때 호아킨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포케와 아스파스가... 넌 그렇게 멀어져만 가고 또 내 눈엔 눈물이 흐르고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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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